오늘 너무 오래 버티네 지금 잘 시간인데 운동하고 왔어요 xxxg so thanks for follow 아 온리에디님 어서오세요 왜 제가 행님이라 생각하죠 저보다 온리에디님이 형님일 수 있잖아요 왜 제가 행님이 되는거죠 뭐죠 톱니에디님이 형님일 수도 있는데 왜 자연스럽게 얘가 형님이 되지 아 걔가 나이가 그렇게 들었나 이제 미치겠다 아 말리겠다 형님에서 말렸다 이렇게 이렇게 대회에서 이런 것도 쉽리잖아요 여러분들 어허 형님 스웩 안돼 어우 뭐야 우빙이 더 좋아지셨다 안맞네 안되네 와 진짜 완벽했네 아 나이스 아 이 칼이 할배네 아 선배님 오오 스웩 나이스 아 뜨는건데 아 깨비 스폰 야 개자네 애들이랑 좀 해봐야돼 오 흘렸잖아 진짜 흘렸음 진짜 오 이거 깨지고 아 아휴 까비 벽에서 좀 멀어졌네 그치 오 오 뭔데 이게 와 와 more 가위바위보 가졌다 starve 미스 아 이따까지 있지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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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에디 유저가 시가 말라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봤다 아 스무 살이라고요? 개쩌네 아 스무 살이 형님이시네요 저 17살이라가지고 형님 아 야 2타까지 있는데 왜 그러지? 저거 막힘 뜨거든요? 맞아 맞아 저 13 아아 띄워야 되는데 아 야야야 아이씨 개쩡 전박자 느리게 자꾸 하단이야 아 모기기 히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와 말리네 와 질렀다 와 아 백패시 망원 어 끝났다 나이스 기가성이 좀 종종 보이지 않아요? 야 백패시 망원 야 백패시 망원 야 백패시 망원 나이스 야 백패시 망원 야 백패시 망원 야 백패시 망원 야 오케이 오케이 라운드 2 파이트 하트 나이스 รakov 에디 적응이 안된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이거 왜 이러잖아 피해졌다 에디 100도 없는데 와 말렸지 오졌다 와 적당히 따라 이거 그걸로 알아들을 듯 와 또 카운트 왔다 와 뭐지 왼발 왼발이 활동이 몇인가요 여러분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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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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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좌우 오우 아패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네 와 어떻게 막지? 와 마이스 아 이거 안 맞는거 저거 받아 아 한참인데 K.O FINAL ROUND FIGHT 아 이제 좀 적응되네 아 아 있으면 저거 모션 보니깐 알꺼같네 은근히 나와요 은근히 은근히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안하다보니까 은근픽으로 나와요 다행히 다행히 은근히 이넘 한쪽 저거 아깝다 저거 죽은건데 좋아요 홀로 감사합니다 오 시퍼라는데 아깝다 와 천재 나이스 옛날에 제주도에 왜 안죽네? 옛날에 제주도 놀러왔는데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애들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닉네임은 기억이 안나는데 아깝다 그때 좀 신선했어요 제주도에 뭐 철포로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이걸 끊네 와 다 따라와 아 아 아 점프 좋아 아 아 아 왜 안거죠? 아 죽었나? 아으 다크스톨커 대기 principal 외모 를 왜 받는다 제일 아프게 때리고 쭉 잡고 쭉 잡고 와 이게 안 맞네 아 왜 맞는데 맞고 있었는데 아 좀 억울한데 당연히 레드 레이 하겠지 하고 맞고 있었는데 맞는데 여기 무슨 팀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여행 갔을 때 에디 하는 사람이랑 태그2였나 워리어 데스 했었는데 크리스티나하고 에디 하더라고요 잘하길래 아 진짜 제주도에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상상도 못하고 아 아 백댓이 오진다 죽은 것 같은데 오오 저거 중단인가 아 어허 라운드 2 파이트 아 근데 그때는 가자 진짜 못했었어요 진짜 허접 수준 진짜 눈이었어가지고 아 아 불었는데 안풀리니까 처음에 앨범하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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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진짜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와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지 전당 창문을 열면 좋은게 뭐냐? 목소리가 덜올립니다 아... 왜 꽁들냐? 제발 오케이 이거지 아... 정기술 너무 좋아 오? 조짐스틴 아... 이걸 불기네 백으로 피하는거 봐 백으로 피하는게 아니고 백패시로 피했어 아... 이씨 백패시 오지노 14 아... 백패시 오지노 오! 오케이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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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귀신같이 맞네 쾌F3 쾌F3 쾌F4 와.. 중단하다니 진짜 어떻게 하지? 야 이거 잘 패진다 먼저 패기면 안되겠는데 질투 또 쥬는 중 아..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4 아 나긴 하는데 재밌다. 어디 못하게 되나? 원래 아침에는 잘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아.. 이 게임이 왜? 기분 싫 것 같아 안 됐죠? 때리면 끝나겠니? 어? 아.. 안 나가서 우와 뭐가 이 건져지나? 아.. 와아 잘 맞다 와아 미쳤다 미친 미친 이전 발 좀 으 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지?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맞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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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이너스라서 카즈야 상대 많이 해보셨네 하하 웨이프를 아시다니 펜네시스 노래 너무 정기없지 않아요 도포 왜 안하지 도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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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력 보소 으으으으으읍 힘들다 와 이거 건져서? 가위바위보를 못맞추겠네 가위바위보를 못맞추냐 명수다 명수다 싸이웃 이거 안돼 야 이렇게 안하니까 가다 뭐야 가나? 여기 어떡하지? 아 눌렀는데 진짜로 졸래 억울하다 오 안 맞나? 어 어 이게 무슨 에바스틸 에바참치 으으 나이스 와 또 질러 으으 좀 차와라 이 카리아 아 아 참 한 박장으로 잡자 제발 아 아 나는 야 개구리님 아니냐? 아니 귀엽네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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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나는 야 개구리님 팔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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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뽀스마 어 뭐야 아우 샤오님 고쳐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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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하 샤오님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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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힘? 아 뭐힘? B 오른손 왜저도 안 나가더라 B1 조졌다! 죽니? 아 안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아 아깝다 아 저거 대초했으면 이긴 거였는데 아이 당황하겠다 아 가면은 저 마법의 결계기술 아 아 잡기인 줄 알고 안 된 것 같은데 나 너무 스.. 야 이거는 거의 에디 특판인데 이게 sahel resources 어? 설마? 하단일 줄 알아 아 마 선생이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냈 수 있다 다 막혀 하단일 줄 알아 야 저거 적응이 안되니까 가자 역팀 가자 이런 메르스 팀 무저다 대충 아 원래 뭐 해외가셨었어요 아 어디 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외노하고 오셨습니까 아 오와 아 오와 아 오케 오케 타이밍 좀 알 것 같다 오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음 고등학교 졸업식을 어디서 했길래요 아 알 것 같다 바로 못해버리기 아 알 것 같다 바로 못해버리기 아 알 것 같다 아 알 것 같다 바닥대 오늘 왜 이렇게 무스야 와이카노 아 근데 딸기잼 저도 왜 넣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아 아 알 거 같다 아 알 것 같다 아 기타 아 아 미군애들이 그렇게 먹었다고 딱 이렇게 먹었다고 오케 아 진짜 잘하시네 아 알았네 우와 와 이렇게 완벽해 와 이렇게 완벽해 세네 아 뭐하세요 이 카리네 아 뭐하세요 이 카리네 아 이칼님 뭐하세요 저렇게 똑바로 안할래요 아 저는 카제야 차트 박이저 잿밥 으앗 에 우와 찌린다 아하 아하 계셨네 아아 아 들렸습니다 아우 잘 때렸다 나이스 오 케막았누 내 마신이 두렵지 않습니까 흘렸네 아우 완벽 스툰스 나이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너무 감탄해버렸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와 너무 많아 와 너무 많아 아 또 걸렸어 뭐야 이거 나가 아 딜캐 모아 니나 신기술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코디를 막히면 뜯긴 하는데 영놀이가 좀 좋아보이더라구요 아우 한장은 좋았네 깨버린다 아 아 저 들켓쓰기였는데 어 아 아 초쿵 세 방식 아 아 아 그러네 딴 거 좌적 맞추고 얘기하는데 소드바 이게 아 아 오 누구 없다고? 아 걔 나 붙여야겠다. 와 그냥 일어났네. 당연히 일줄 알았네. 근데 시즌2랑 시즌3랑 막상 별 차이 없어요. 해보시네. 와. 조졌다. 야 이거 탈바치도 이렇게 한다. 어어? 어어? 오예.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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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전이 어어? 아 좋았다 요거 막판 합시다 온리 에디님 저 이제 눈이 따가워서 못하겠어요 더 하고싶은데 에디 좀 더 배워보고 싶은데 눈이 따가워서 못하겠어요 다 보고 짜가지고 아 진짜 엄청 안나가워 저도 열설만 다시 젊어지면 되겠다 나이스 하당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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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맥쿠옥급인데? 진짜 때린다 한 방만요 아 잘 먹었다 아 저거 맞았으면 또 아니 앉아있네 아 그래도 쓰네 제발 역전같아 아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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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